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티비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9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힘찬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아주 저렴한 실수요자 서민을 위한 그런 현실적인 실질적인 빌라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인장하셔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하신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에 52만 3173호가 됩니다 523173호죠 12월 2일 인천지방법원에 가시면 응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248번지 롯데빌라 402호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대지 지분이죠 3.51평 정도 됩니다 11.6 저금미터고요 건물의 전용면적은 32.07 저금미터입니다 9.7평이고요 1996년도에 입주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정가격은 6,400만원이 되겠고요 이 물건이 현재 3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의 34.3%인 2,160만 9천원이 현재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저렴하죠 당연하게 2주택, 3주택자라도 취득세는 1%가 됩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수협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수협에서 3,900만원을 청구하기에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점유자는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여러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조건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시의 건물 포함 일괄매각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지하철 1호구선 동암역은 이곳에 있고요 인천 지하철에 간석 오거리역이 있죠 인천시청은 이곳입니다 현재 위치한 곳이 이곳이 간석동이 되겠죠 남동구 간석동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곳에 보면 간석 오거리역이 있고요 간석 오거리역에서 현장까지의 직선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충 한 700m 정도 되네요 직선거리로 11분인데요 10분 남짓한데 실제로 직선거리니까 걸어가면 15분 정도 되겠죠 15분 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안쪽에는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네요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롯데빌라가 되겠습니다 빌라들이 이렇게 밀집한 지역으로서 비교적 저렴한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빌라들이 쭉 위치해 있습니다 네 라인빌라도 있고요 이곳에 이제 또 라인빌라가 있죠 네 이 빌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곳에 맨 끝에는 이제 그 있죠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동네의 주택 가격 수준도 또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1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단실을 올라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다세대 주택이 되겠죠 네 방금 전에 보셨던 모습이죠 네 밑으로 내려 본 모습입니다 방이 하나가 있고요 안방이 있고 주방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층에 세 세대가 있네요 한 층에 세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이제 산이 되겠고요 간석 오거리역까지는 도보는 약한 15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천시 간석동에 있는 실수요자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겠다 그런데 돈은 충분하지 않다 그런 분들은 또 대출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무주택자는 임장하시고 응찰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또 현재 세 번 유찰되어서 30%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응찰하실 분은 응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몸은 마치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